이번 시간에는 유동성 파도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온다, 물가가 오른다, 자산가격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물가 상승, 자산가격 상승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자산가격과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미있는 통계를 보고 갈 텐데요. 광복후 물가 변화를 나타낸 통계의 그림입니다. 라면 가격이 보이시나요? 1963년에 한 봉지에 10원이었습니다. 지금 마트에 가면 라면 한 봉지 최소 700원이 넘어가죠. 그동안 70배 넘게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자장면은 25원에서 얼마나 올랐죠? 지금 자장면 한 그릇 최소 5천원이 넘어가죠. 그동안 가격이 약 200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물가만 상승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의 임금도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1989년 60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올랐습니다. 30년 정도 사이에 약 13배가 상승한 것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무엇이 같이 상승했을까요? 바로 자산가격도 같이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산시장을 대표하는 부동산과 주식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아파트는 강남 대치동에 있는 음마아파트입니다. 1979년 분양 당시 31평이 약 1,8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나라 주식을 대표하는 삼성전자 주식입니다. 1975년 6월 11일 상장하는 날 종가가 1,05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음마아파트, 삼성전자 가격이 많이 저렴한 것 같죠? 그렇다면 이들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마아파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현재 21억까지 상승했습니다. 계산한다면 약 117배 정도가 상승한 것인데요.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삼성전자의 주가입니다. 2021년 1월 19일 삼성전자의 종가는 8만 7천원입니다. 지금은 이것보다 가격이 조금 내려왔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18년 5월에 삼성전자가 5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종가에 50을 곱하면 지금 원래 가격과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50을 곱하면 한 430만원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원래 주가로 계산한다면 400만원 전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약 4,142배가 상승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상승이죠. 여기서 더욱 놀라운 점은 우리가 아파트를 처음에 매수할 때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갭투자와 같은 방식, 배당수익률 같은 다른 수익률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시장에서 수익률은 이것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매수해서 끝까지 들고 있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으면 그거 누가 모르냐, 타임머신 타고 다시 돌아가서 사야 되지 않냐, 이미 지나간 차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는데 저렇게 또 오를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바로 인플레이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존재하는 한 물건 가격도 상승하고 임금도 상승하고 자산 가격도 같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그냥 물가 상승으로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보다 인플레이션을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화폐 가치 하락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임금이 상승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화폐 가치 하락으로 찾아오는 인플레이션을 때로는 우리는 합법적인 도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분명히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이나 종류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 돈의 가치가 줄었으니 분명히 도둑을 맞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은행에 잘 보관해 두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도둑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니까 인플레이션 아주 나쁜 거 아니야?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의 가치를 줄어들게 한다니 이거 좋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에는 굉장한 장점도 있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이 왜 생겨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첫 번째 원인은 화폐 발행의 증가입니다.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돈의 가치는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하게 돼서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석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류 비용이 증가하게 될까요? 감소하게 될까요? 당연히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렇게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판매 가격을 높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를 보고 팔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세 번째 원인은 수요의 증가입니다. 여러분 허니버터칩과 아이폰3가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하시나요? 정말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죠? 수요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허니버터칩이 처음에 맛있다고 소문이 나자 SNS에 서로 먹었다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자 허니버터칩의 가격이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허니버터칩의 수요가 늘어나자 웃돈을 주고 허니버터칩을 사거나 다른 과자와 묶어서 팔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가격이 높아진 것이죠. 그리고 아이폰 역시 비슷했습니다. 아이폰3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아이폰3를 사려고 했죠.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은 화폐발행의 증가, 비용의 증가, 그리고 수요의 증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알아보았으니 장점을 알아보기 전에 단점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첫 번째 단점은 돈에 대한 만족도가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저축한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트에 갈 때마다 물건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인플레이션의 단점은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자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자산 가격 상승을 지켜볼까요? 어? 나도 저런 상승에 같이 편승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까요? 일부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승이 오게 되면은 이 상승에 올라타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는 B2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를 짊어지고 시장에 뛰어들다가 자산 가격이 조금이라도 하락하거나 갑자기 급하게 가족의 병원비나 이사비용이나 이렇게 큰 돈이 나갈 일이 생기게 된다면 자산을 처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도 위험하지만 사회 전체 그러니까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동성 위기라고 하는데요. 모두가 한 곳에 너무 많은 돈을 담은 상황에서 갑자기 다른 곳에 돈이 필요해서 자산 시장에서 돈을 모두 다 같이 뺄 수 있을까요? 모두가 한 곳에 돈을 많이 담은 상황에서 돈을 급하게 빼야 된다면은 모두 다 웃으면서 자산 시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매도한다면 분명히 자산 가격은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간적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 시장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 지난 시간에 유동성 위기로 배우기도 했죠. 인플레이션의 단점을 알아봤으니 인플레이션의 장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장점 바로 경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더 많이 만들어서 파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더 많이 팔아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할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 당연히 건설사에서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하게 될 것이고 더욱 많은 자재를 사게 될 것입니다. 즉 일자리가 늘어나고 누군가에게는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같이 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산 가격의 상승이 소비를 증가시켜 총 수요를 늘려서 경제를 성장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부동산 상승기에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들은 지금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조마조마할까요? 아니면 조금 여유가 생겼을까요? 물론 아직 팔아서 실제로 이익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코스피가 3천을 가는 과정에서 상승에 올라탄 사람들은 분명히 시세차익과 배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자산 가격 상승으로 여유가 생긴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게 되면 기업들은 매출이 늘어나고 투자와 고용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기업의 주가가 좋아지고 배당이 늘어나서 다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단순히 돈을 풀어서 이런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현상이 실제로 발생하느냐, 여러분 조금 의심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것 자체가 바로 인플레이션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타격을 맞았죠.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국의 정부는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미국 시장이나 우리나라 시장 모두 다 주식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증권회사는 수수료 수입이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경제나 투자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관련 서적이 팔렸고 경제에 관심이 커지자 지금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강의가 바로 인플레이션의 효과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의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의 유혹이라고도 할 수 있는 빚이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빚이 감소하다니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장부상의 빚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갚아야 되는 이 돈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돈을 대출받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실제로 나중에 갚을 돈이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100만원을 빌려서 20년 뒤에 100만원을 갚는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자는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100만원을 벌기 쉬울까요? 20년 뒤에 100만원을 벌기 쉬울까요? 앞에서 봤던 최저임금 상승으로만 생각해도 20년 뒤에 100만원 벌기가 지금 100만원 벌기보다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즉 20년 뒤에 100만원을 갚는다는 것은 더 쉬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빚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대출을 받은 정부, 기업, 개인 모두가 빚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빚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면 정부, 개인, 기업은 인플레이션을 원할까요? 아니면 원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와서 빚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환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정부는 돈을 풀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나라가 돈을 푸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 부채 비율의 그래프입니다. 중간중간에 완만하게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하거나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2020년 2분기 미국의 부채 비율은 약 135%가 됩니다. 갑자기 제가 왜 미국 부채 비율의 그래프를 보여드렸을까요? 그렇다면 미국은 앞으로 돈을 풀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돈을 풀기를 멈출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부채 비율 너무 높으니까 이제 부채 그만 발행하고 돈을 좀 모아서 갚아 나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인플레이션의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저만은 부채를 힘들게 지출을 줄여가면서 갚으려고 할까요? 저 돈을 갚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려고 할까요? 기업이나 개인들의 엄청난 반발을 무릅쓰고 저 부채 비율을 줄여나갈 용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더욱 많은 돈을 찍어내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저 부채 비율, 그러니까 부채의 부담을 줄이려고 할까요? 무엇이 더 쉬울까요? 당연히 돈을 발행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정부는 유발하려고 한다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멈추려고 한다 라는 것인데요. 즉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다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계속 유발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산 가격이 어떻다? 화폐 가치 하락으로 계속해서 상승한다? 하락한다? 네 맞습니다. 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음마아파트나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자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음마아파트나 삼성전자는 제가 설명을 위해서 예를 들어 드린 것 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존재하고 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부라든지 개인들이 존재하는 한 자산 가격의 상승은 어떻다? 앞에서 보았다시피 놀랄 정도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존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